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대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코 옆 꺼짐이 있어서 코가 커 보이는 여성에게 코 바닥을 이렇게 융기를 시키면 코가 높고 큰 장점을 살리면서 보다 얼굴을 입체적으로 만들어 얼굴도 작아보이고 코도 작아 보이는 효과를 설명 드렸는데요 오늘은 코 옆 꺼짐은 없는데 턱이 작아서 코가 큰 얼굴에서 이 큰 코의 장점을 살리면서 코를 작아 보이게 하는 관상 성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상학에서나 서양 고전에서도 코는 남성적인 강한 이미지를 준다고 하였는데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남자가 코가 크면 그게 크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콧구멍인가요?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종적으로도 보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사람들의 코가 큰데요 2000년 전에 로마 황제도 우리 로마 사람들은 코가 커서 거시기가 크다라고 자랑하였다고 하니 여성이 코가 큰 경우에는 여간 신경 쓰이는 부분이 아니겠습니다 관상학적으로 코는 토성이라고 하는데요 코는 토성, 이마는 화성, 턱은 수성, 목성 금성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음양호행의 상생, 상극도를 보시면 반시계 방향의 까만 화살표가 상생도인데요 9시 방향의 수성과 7시 방향의 목성을 보시면 수생목이 됩니다 이는 물이 나무를 살린다 라는 뜻이고요 관상 성형으로 봐서는 이 아턱과 강골이 서로 조화롭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목생화가 있는데 이는 나무가 불을 일으킨다 라고 하는 것으로 관상 성형에서는 이 관골과 이마의 조화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빨간 화살표는 서로 상극의 관계인데요 9시 방향의 수성과 5시 방향의 화성 관계에서 수극화인데 이거는 물로 불을 끈다는 것이며 관상 성형에서는 주걱턱이 되겠습니다 12시 방향의 금극목은 금속도끼로 나무를 친다는 뜻이며 관상 성형에서는 서로 이렇게 짝짝이, 비대칭 이런 것이 되겠고요 그 3시 방향의 토국수가 오늘 바로 말씀드릴 코의 기운이 아래턱보다 강한 얼굴형이 되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 빨간 원의 코의 기운이 파란 원의 하관의 기운보다 강한 얼굴형이 되겠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연달아 나오는 얼굴형들을 보시면 아무래도 코가 얼굴에 상중하에서 중간에 있다가 보니까 코가 크고 턱이 작게 되면 볼록형 얼굴이 되겠습니다 이분은 볼살 지방이식을 하셨는지 아주 육질이 이렇게 좀 많으신데요 특히 이런 볼록형 얼굴에서는 볼 지방이식을 하면 이렇게 비율이 틀어지게 되겠습니다 오늘 큰 코를 작게 관상성형 해드린 분은 바로 이런 얼굴형이셨는데요 원래도 예쁜 얼굴이신데 우리나라에는 쌍꺼풀 수술 코성형이 기본 장착인 만큼 중간 얼굴이 크고 아래턱이 이렇게 작은 얼굴형인데도 불구하고 콧대에 실리콘을 이렇게 얹히셔서 코성형을 하셨는데 하고 나니까 너무 인상이 강해 보인다고 그래서 들어있던 실리콘을 빼는 게 어떨까 하고 진료를 오셨습니다 이분 얼굴의 경우 얼굴에 상중하 중에서 중간 부분이 크고 아랫부분이 작은 볼록형 마름모형 얼굴에 코 실리콘을 높여서 빨간 토성의 기운이 더 강해졌긴 합니다만 여기서 빨간 화살표의 길이는 얼굴에 입체감을 주는 얼굴 깊이임으로 코 실리콘을 빼서 빨간 화살표의 길이를 이렇게 줄이기보다는 파란 화살표의 길이를 늘려서 왼쪽에 볼록형 얼굴을 오른쪽에 엣지있는 얼굴 깊이가 살아난 얼굴로 만들게 되면 빨간 화살표 길이의 훼손이 없이 실리콘으로 높아진 큰 코의 장점을 살리는 관상성형이 가능하겠습니다 즉 파란 선 길이를 늘려서 빨간 화살표 길이가 길어져 보이지 않도록 한다는 것인데요 왼쪽과 같이 볼록형 얼굴의 경우 이 볼록형 얼굴이라는 것은 여기 중간에 뼈가 크고 이 아래쪽 뼈가 작다는 것인데 이 작은 아래턱 뼈를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잘라서 이 잘린 아래쪽 뼈를 이렇게 앞으로 빼는 수술을 하게 되면 가뜩이나 이 턱이 턱뼈 자체가 작은데 이렇게 볼록형이라 이 턱뼈가 작은데 그 없는 살림에 앞쪽으로 뼈를 더 내주어야 하니까 코가 크고 턱이 작은데 여기 빨간 원 부분에 턱 끝만 여기만 알밤처럼 볼록 튀어나오게 되면 하늘색 화살표 방향에 승장 한몰이 발생하여 강남언니 얼굴에 스티그마타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돌출된 코에 상응하는 턱을 이렇게 아주 멋지게 만들었다가 이 하늘색 부분에 코와 턱 사이에 이 가운데 부분에 낀 조직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하늘색 원을 지우고 보면 성형을 하다 하다 보니 자꾸 뭔가 비율이 안 맞아 이렇게 뭔가 이상한 합주경 얼굴이 된 것인데요 이렇게 비율이 안 맞아서 자칫 비호감 얼굴이 되었을 때는 오른쪽 노란 화살표에서의 코 옆 꺼짐과 핑크색 화살표에 입술 볼륨을 고려해 넣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코가 크고 턱이 작은 이 볼록형 얼굴형 또는 뭐 어떠신 분들은 이렇게 돌격형 얼굴형이라고도 하시더라고요 이런 얼굴에서 그 코의 장점을 살리면서 하관의 부족함을 보완해서 큰 코를 작아 보이게 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 서양인들은 코가 크고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커 보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귓구멍에서부터 콧대까지의 거리보다 귓구멍에서부터 이마면까지의 그 얼굴 깊이가 깊은 비율 즉 윗 이마 중에서도 아래 이마가 있고 윗 이마가 있는데 예쁜 특급 연예인들은 윗 이마가 이렇게 볼록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윗 이마가 이렇게 도톰하게 되면 코가 커 보이지 않는 얼굴비율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코가 크고 높으면서도 커 보이지 않고 두드러져 보이지 않는지 그러한 점에서 동영상을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